자, 엄마 여기 그러니까, 바보야. 영라로 분당하다고 했잖아. 이게 뭐야 에이, 엄마 준비해 빨리 퍼펙트 2, 3번 하면 바로 끝이에요 에이, 그냥 다이어트 야, 엄마 안 나와 아, 나도 안 나와 엄마, 막 유연해 엄마 이거 했어 뭐해, 뭐 야, 엄마 이거 잘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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